야 아 아 어 어 어 확 확 확 확 확 조금만 더 하.. 아.. 눈물이 나네.. 우린 너무 쳐다봐가지고요 아.. 탁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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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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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누가 잡았어요? 노우진이 잡았어요 노우진! 노우진!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노우진! 노우진! 얘도 동물이기 때문에 지쳐 분명히 지쳐 나는 왜 이렇게 낚시 끝에가 뜨지? 이거 어떡해? 누나? 야야야야야야야 으쌰! 으쌰! 잘 잡았습니다 최초 넣으셔도 좋습니다. 기회 드릴게요 최초! 아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낚시로 잡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접을 다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우리 같이 이걸 먹어야지 아주 훈훈했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 아 이게 약간 가장의 기분이 이런 건가 잡으니까 다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오시면서 치킨에서 해도 그렇게 웃으시면서 오셨나 봐요 노우진 한테만큼은 지면 안 되겠다 노우진 한테만큼은 지면 안 되겠다 근데 졌어 진짜 웃고 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방송 보면 진짜 쓴 웃음? 진짜 방송용 웃음? 아 이거 노량진 가니까 200원 싹이 팔더라고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냐 솔직히 저도 놀랐지만 같이 우리 감독님들 더 많이 놀랐으면 내가 알던 노우진인데 아 이게 아 역시 내가 원준이 형 이게 형의 기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덧 해는 지고 이제 곧 야생의 포식자들이 출몰할 시간 자 서둘러 돌아가자고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오른쪽 발 어? 조심하세요 아 여기에요 됐다 됐다 아 이제 조심할 텐데 나 밟으시면 안 돼요 뭐 우진이랑 뷰안이가 잡았어 한마디 어 좋네요 뭐? 아 나 다 내려놨선인데 아 우진이도 한 일주일 써먹을 텐데 주인님 오셨습니까? 주인님 주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잘 봤어요 김원준 씨 엎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아니 이제 노예야 이제 아니 아니 형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에 담아놨습니다 콕콕 그냥 비닐을 빨리 벗겨요 빨리 하세요 더 고프니까 빨리 할게요 불고프니까 이게 살이 많구나 살이 많아요? 내장이 별로 없어 오 잘 됐다 진짜 한 번도 안 했다 자반 쌀 있잖아 쌀 좀işt 고맙습니다.